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대선후보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연구해 본 만한 그런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까? 어쩌면 저렇게 천년득스럽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그의 은행은 그가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나 진실이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의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은행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짓이 머리껏으로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이란 생각을 거듭거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전투표율을 올려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4.15 부정선거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 투표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월 24일 날 양편군 거리인사에서 그의 속내를 드러내는 적석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종 결제자입니다. 그는 이미 그분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결제한 그리고 그 사업을 자신이 설계한 그런 최고업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사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마는 사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티할 수 있으니까 먹티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화해도 해놔라. 뭐 이렇게 제가 이미 다 지시한 겁니다. 당시 이 발언이 알려졌을 때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퇴임한 김태교 변호사가 분명히 훗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배임제의 아주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전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모른 일이라고 딱 잡아댑니다. 참으로 편리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필요하면 어떤 말도 꾸며낼 수 있는 또 꾸며내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월 24일 날 경기양병동 거리인사에서 적흥연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업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된 게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민에게는 사과하고 책임지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왜 책임집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반복해서 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책임져야 됩니까? 곽상도 개인의 문제지 왜 곽상도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전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은 이재명 후보가 지하죠. 3건이 분리된 완전히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미흡하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왜 국민의힘 함께 책임을 돌리냐 이야기. 국민의힘을 썩 그렇게 호감을 갖고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맹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병호 tv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월 24일 날 이재명 후보의 양평군 거리 연설에서의 적석연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3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찬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다. 4%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 95%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땅에서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러니까 5만 3천 명 가운데 95%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에 깊게 관녀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겁니다. 이미 대선이란 성붓을 던진 이재명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나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딱 잡아떼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그 함께는 없습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자신이 관련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사람들은 그가 바로 김만배가 이야기했던 그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실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부터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이재명 그리고 대장동 개발 유리는 영원히 갈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남긴 분 가운데 몇 분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렛드님입니다. 저렇게 말하면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쇼입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찬성이 96명에 반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주디킴님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찬성이 68명이고 반대가 한 분도 없는 겁니다. 홍영숙님은 멍청한 것들 이 말을 믿나? 내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 줄 아냐? 이럴 것 같습니다. 한님은 무엇을 말해도 거짓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찬성이 35명에 반대가 제로입니다. 무재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특검해서 밝히지 말입니다. 당당하게 찬성이 28명에 반대가 한 분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한 30% 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거의 신과 같을 겁니다. 그가 어떤 잘못과 비행을 저질렸더라도 이재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중도진영에 속하고 또 보수인 책자가 강하신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고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고 정의와 부정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참을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만 하는 부분에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95%에 속한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